4.3을 세상에 처음 알린 작품 순이인삼촌이 창작 오페라로 무대에 오릅니다. 경기형 작가와 제주 4.3평화재단이 소설 원작 사용을 허가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오페라 순이인삼촌 제작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추운 겨울, 남편과 두 자녀를 잃고 혼자 남은 여인이 목 놓아 옵니다. 4.3 당시 마을 주민 400여 명을 학살한 북촌리 사건을 다룬 소설 순이삼촌의 주인공입니다. 엄혹했던 시절 4.3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소설 순이삼촌이 창작 오페라로 무대에 오릅니다. 제주 아트센터와 제주 4.3평화재단, 현기형 작가가 오페라 순이삼촌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페라 제작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원원을 달랜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순이삼촌을 쓴 거예요. 이 오페라도 레키움으로써 원원을 달래는 그런 음악이 되겠죠. 2년 전부터 순이삼촌 오페라를 구상해온 소프라노 강혜명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오페라라는 장르를 통해 제주 4.3의 세계화에 힘을 보탤 작정입니다. 직접 순이삼촌으로 출연하는 것부터 예술감독과 연출, 각본을 도맡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3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나왔던 소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본다면 과연 이것을 공감할 수 있을까 그 시대의 아픔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역사고 그것 또한 우리가 오페라로서 풀어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4.3을 소재로 한 첫 오페라로 제주도립 오케스트라와 무용단 등 출연진 230여 명 대부분이 제주 지역 예술인이라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오페라 순이삼촌은 다음 달 13일 제주 아트센터에서 갈라 콘서트를 시작으로 9월 제주에서 초연을 하고 10월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